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빼꼼 식품 야구 게임입니다 어린이 안전 가능성 게임 식품안전편 이라는 예 오랜만에 하는 빼꼼 게임 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제 유튜브에 두번이나 올라온 그 방 탈출이랑 펭귄 탈출시키는 그 게임 올렸었죠 조회수가 상당히 많은 이거는 어떻게 하는건지 뭐라고 방향키를 눌러 배틀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배틀을 휘둘러 UFO의 공격을 막아내세요 음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야 몸에 좋지 않은 식품들로 지구를 정복하려는 외계인이 있었어 그 외계인은 그런 식품들을 너무 많이 먹어서 피부가 회색빛이었답니다 외계인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각종 몸에 해로운 음식들을 아기 펭귄들에게 마구 쏘았어요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은 펭귄들은 각종 질병과 부작용에 시달렸답니다 이를 참지 못한 빼꼼은 야구방망이를 하나 들고 밖으로 나갔어? 외계인이 쏘는 음식들을 야구방망이로 야구방망이로 잘 쳐서 날려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음 아 나 또 야구방망이로 외계인 팬게임인줄 알았네 자 1라운드 오케 하는거지 방향키를 눌러 배터리 눌럴 수 있다 아아 아 이해갔어 어어 이렇게 오케 어 뭐야 친..친거 아냐 아 쟤네 저기 위치에서 쏜 구나 아 뭐야 어 어구 좋았어 막아내지 와라 외계인 녀석들 니야 니야 드디어 잡았네 아 4마리를 잡아야되는구나 총 니앗 니앗 아이 지리고 하아 하아 새끼야 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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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이 북음 오랜만에 듣는구만 띠링띠링띠링 계속 레벨2 어 단맛을 내기위한 당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아 그렇다네요 오 아우 뭐야 저거 연속으로 던지네 지..잘 집중해야겠어 이..이단계부터는 난이도가 있는데 난이도가 있어 와우 난이도 난이도 난이도가 있다구요 당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충치가 생기고 뚱뚱이 예 님들아 이빨 닦으세요 이빨 어린이 여러분 이빨 닦으삼 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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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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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헛 헛 따하 이거 설마 갑자기 생각난건데 이것도 1시간 동안 하는거 아니겠지? 모든 빼꼼 게임이 다 아 그래왔는데 1시간 설마 나쁜 녀석 나쁜 녀석 생각보다 쉽고만 어 어 아 아 뭐야 성공한거야? 나 뭐..못했는데? 오케이 일단은 성공 오 뭐야 식품을 구입할때 유통기한을 확인하라고? 오 와하 시간차 공개 오지네 믿음에 몸을 맞게 야겠어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라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ville weather 와라 왓따 따 따 에드웨어 외계인 녀석들 리듬좀 타는데 따 따 따 따 따 따 스티커로 덧붙여진 음식품은 먹지 말라고 뭔 소리야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와우 퍼펙트 하나도 안을 쳤어 개잘했어 요번에 넘나 잘했죠 왓마 이거죠 어 UFO 공격이 강해지기 시작했어 강력해졌구만 뿡 강력해진거 맞어? 따하 따하 다른 타이밍으로 날아오는 공격을 막아내세요 타이밍이 좀 달라지긴 했어 따하 따하 이 새끼야 이런건 별거 없죠 따하 지금이지 아 오우 샛 오케 오케이 오케이 깼습니다 별것군 음 역시 난 개고스야 커피, 코코아, 초콜렛 등에는 카페인이 많이 아 그래? 초콜렛 따아! 이 새끼야 으악 오오오오오오오오 맞아요, 카페인 어? 많이 마시면은 잠 안 온다고 레드불 마셔봤어요? 잠 안 온다고 타이밍 오지네 이거 지금이야 그렇다네요 예 조심하래요 카페인 아하 별거 없군 이 상태로 가다가 이거 빨리 끝내버리겠는걸 어 노래가 달라졌어 절라 어려운거 같구만 어 어 뭐 왜케 어려워 뭐야 따 따 따 따 어우 잘봐야겠어 이거 집중해야겠어 써커를 바디할때야 어 어디냐 어케 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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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일단은 어 맞기만 해야돼 일단 6라운드부터 어렵네요 아우 이거 10라운드까지 있었지 어케 오케이 아우 회전 아니 회전 회오리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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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두명만 잡으면 되는건데 아우 괜찮아요 예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공략을 해줘야지 이거 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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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략 아우 이제 감 잡았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얍 얍 얍 얍 얍 아 됐다 어 멋진줄 알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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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괜찮아 괜찮아 맞추기만 하면 돼요 맞추기만 감 잡지 자 percent 아우 괜찮아 괜찮아 혹 어 육 잘했스 넘나 잘했어요 고지가 눈앞이다 뭐야 이거 담배 복권 뭐야 이거 오 괜찮아 괜찮아 와 난이도 급상승이네 도박에 관련된 폰 도박하지 말래요 도박에 마블 도박해 하면 안 돼요 어린이 여러분 니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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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깨긴 깰 것 같구만 니엣 오케이 오케이 어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됐다 깼다 아 9라운드다 이제 요번엔 뭘 가르킬까 타짜용 화투과자 과자였어 아 뭐 저거 화투패 아니었어 불건정 그림 음료 어 담배 흉내 불량 아 과자였구나 음료수랑 아 난 또 어 그 그렇고 그런건줄 알았지 좋은것들 어 아 뭔소리야 이거 좋은거 아니에요 어린이 여러분 아우 아우 좋다 자아 자아 어 헐 괜찮아 음 띵 딴 띵 하하 아우 저 아잇 오 이거 이거 마지막 한 목숨인데 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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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아아 아아 아하 아하하하하하 하하 깼다 와 나 못 깨는 줄 알았네 아이고 라스트다 상한 음식 먹지 말래요 와 시간차 공격 오지네 근데 다쳐냈어 오 와 나 너무 잘하는데 오우 오우 나 다쳐냈네 왜 이렇게 잘하지 갑자기 급 각성했어 각성 와라 왜게 있냐 쓱들 어하아 아우 하나 못 쳤다 아깝다 퍼펙트로 갈 수 있었는데 이거 맞아요 외출하고 나면 손 씻으세요 저도 맨날 씻거든요 예에 손을 씻어요 야아 야야 잠깐만요 아 아하하하하하 진짜 이거 마지막 싸움인데 마지막 싸움 와아 라스트 가닌 뭐야 계속하기 뭐야 다 끝난거 아니에요 레벨선택 어 아 뭐야 거기서 계속하기를 눌렀어야 되는 아아 아 아 아 다시 해야돼 흐하핫 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기 넘겨보세요 와우 설마 11단계로 갑자기 넘어가는거 아니겠지? 그러고보니까 방탈출 게임이 30단까지 있던걸로 아는데 이것도 설마 30단계까지 있는건 아니겠지? 생각해보니까 마지막 라운드치곤 너무 쉬운거 같기도 하고 아니야 30라운드까지 교육시킬 만한 내용이 없을거야 설마 여기서 막 수학 과학 그런걸 가르칠기가 없잖아 됐어 과연 엔딩을 보는것인가 빼꼼 엔딩 여러분의 도움으로 빼꼼은 외계인을 모두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래요 아기펭귄 친구들도 몸에 좋은 음식들을 먹고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맞아요 예 만든사람들 요번에도 데스노트를 꺼내고 싶었지만 예 데스노트는 참아야겠군 네 뭐 그렇다고 하네요 오랜만에 하는 빼꼼 게임 이었습니다 아마 빼꼼 게임은 이게 마지막일거에요 다른 빼꼼 게임은 하고 싶어도 없거든요 예 없어서 못해 네 그렇습니다 빼꼼 이름 뭐였죠? 식품야구 게임 올클리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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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